매각을 둘러싸고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양측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장기적인 법정 공방이 예고되면서 주주들과 대리점 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불가리스 과장 광고 사태로 논란이 벌어진 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주 뒤에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의 오너가 지분 52%를 3,100억 원에 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홍 회장은 지난 1일 돌연 매각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앤코 측이 합의 이행 사항을 거부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인수 조건에 대해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앤코 측은 계약에 없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홍 회장은 재매각 의사를 밝힌 상황. 하지만 법원이 한앤코가 낸 주식 처분금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매수자를 찾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양측은 법정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향후 지루한 법정 싸움이 1년에서 2년 정도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실상 홍원식 회장 체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 경우 남양유업 미래 발전은 정체화되고 대외 신뢰도 역시 추락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악인은 회사 이름까지 바꿔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잇따른 논란에 남양유업은 상반기에 350억 원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7월 초 80만 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최근 40만 원대로 반토막 나면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긴 법정 싸움이 예상되면서 남양유업 대리점과 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 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